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시죠 다들 제가 아주 14분에 걸쳐서 찍었던 주행 테스트까지 한 지구공입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아 어마어마해요 이 차 뭐 올리지도 않았는데 지구공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겁니다 금방 팔릴 거예요 아마 올리자마자 없어질 차입니다 이 차는 그래서 한번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고고 한번 쭉 둘러보고 내부의 옵션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차 가격은 그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6,890만원입니다 6,890만원 럭셔리예요 4년 럭셔리 한번 이쪽으로 와 보세요 둘러보시죠 이쪽으로 무사고 반짝반짝 상품 바로 따끈따끈합니다 운영도 따뜻해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라이트부터 휠 아 휠 새거예요 그냥 새차 19,000km인가 그랬잖아요 새거 새거 지금 다 뒤에 이거 전동 트렁트도 있더라고 이렇게 전동 트렁트도 한번 쫙 보여주기라 했는데 또 이렇게 중간 끊어버렸네 아 보세요 이 좋은 차에 전동 트렁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죠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1차네요 어떠세요 멋있죠 6,890만원 안에 내부 옵션 럭셔리지만 그래도 G90입니다 제네시스 우리나라 제일 좋은 세단이잖아요 대형 세단 레몬 시트 전동 시트 새거예요 거기서 새차 냄새도 나요 스마트 센스도 달려 있습니다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전자파킹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까지 그리고 이제 자동 제어 장치죠 그때 제거 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자동 수구 발 안 대도 다 됐죠 룸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시동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풀오토 에어컨 밑에 풀오토 에어컨 있죠 풀오토 에어컨 있고 여기 전자기업은 오토홀드 오토스톱까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도 바꿨고 DIS도 있습니다 양쪽 통풍열선 뒤에 커튼까지 완전 깡통이 아니에요 이거 키도 이렇게 3개예요 3개 카드키까지 3개 있고 자 키로수 16,240키로 16,000키로 16,000키로 너무 하죠 새거예요 그냥 새거 올 새거 자 뒷자리 여기에 이제 막 후디언 럭셔리 가면 이제 막 7,500만 넘어가죠 이 정도면 딱 좋잖아 키로수 짧고 어느정도 옵션 있고 자 뒤에 열선 있습니다 뒤에 열선 있고 뒤에 시트도 새거예요 안쪽에 딱 보시면은 그냥 보시면은 아실거에요 직접 보시면은 아 이 친구가 말한게 진짜구나 새차구나 G90 G90 3.8 아 좋습니다 뒤에 멋있어 휠도 진짜 멋있고 앞에도 멋있고 신형 G80 신형 G80도 제가 혹시 갖고 오게 되면 바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식 제네시스 G90 4존 럭셔리입니다 럭셔리에도 옵션이 스마트센스도 있었고요 스마트키 카드키까지 다 있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 통풍 열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동 제어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아주 편히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16,000 된 이 G90을 제가 6,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